자 볼까요? 빠이? 땡 한 분 한 분께 고생하셨습니다 동생을 위해 웃을 일은 많지가 아닌가 어제 정국이가 들리는 중 여러분의 기회를 공부한 멤버들 공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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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콘서트 생각난다. 그러니까. 여기 세 개 한번 가보자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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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